무용지물이 된 스마트워치의 정확도도 논란입니다. 경찰은 위치추적에 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는데 이 설명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민간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로 취재진도 로그인 뒤 5초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입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만 하면 지도와 함께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가 나타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비교적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제 스마트폰을 채널A 사옥에 두고 이동해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와 웹사이트로 내폰 찾기 기능을 실행해보니 5초 만에 위치가 표시됩니다. 약 30m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지난 19일 경찰이 피해 여성의 스마트워치 호출을 받고도 450m 떨어진 곳에 출동해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기술은 기지국에 의존하고 있어 오차 범위가 2km에 이릅니다. 하지만 민간통신사는 무선 인터넷과 위성신호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민간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위치추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 운영 단계여서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이번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